JYP가 시총 2조원이 눈앞인 가운데 그 중심에 트와이스가 있습니다. 트와이스를 광고모델로 발탁한 기업세곡과 JYP의 실적을 함께 보시죠. 첫번째는 한국닌텐도입니다. 연매출부터 보시죠. 모든 표기단위는 억원입니다. 다음은 영업이익과 함께 보시죠. 2006년에 미가 런칭을 하고 한국법인이 설립됩니다. 2012년에 영업손실 247억원을 기록하며 바닥을 칩니다. 그러나 5년 뒤에 닌텐도 스위치 출시하며 반등을 시도하더니 작년 매출은 4천억원, 26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합니다. 2021년 6월에는 트와이스가 출연한 리토피아 특별편 영상이 공개되며 트와이스가 모델로 공개됩니다. 다음은 ABLE CLC입니다. 연매출 추위부터 보시죠. 영업이익과 함께 보시죠. 2012년에 폐고 매출 4,522억원과 영업이익 536억원을 달성합니다. 그러나 8년 뒤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075억, 마이너스 6,179억원을 기록하며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뒤 2021년 3월에 산하와 다현을 머큐 브랜드 모델로 발탁하며 국내 매출 점유율을 다시 끌어올리고 일본 매출을 부스트업 화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JYP입니다. 연매출부터 보시죠. 다음은 영업이익입니다. 2019년에 JYP는 최고 연매출인 1,554억원을 달성하며 영업이익률 28%를 기록합니다. 2021년에는 트와이스로 인해 일본 매출이 5억억원 이상 돌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경남제약입니다. 연매출 추이입니다. 이어서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2019년에 경영권 분쟁과 실적 억화로 상장 폐지의 위기에 놓였던 경남제약은 2020년까지 방탄소년단을 모델로 발탁해 수출 확대를 꾀하였고 올해 3월에는 레모나 새 모델로 트와이스를 발탁합니다. 2030 여성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폭발적 반응을 의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개 회사 매출을 한꺼번에 보시죠. 기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